조선노동당 중앙연예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연예 국제부장인 김성남 동제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웬남을 방문하기 위해서 25일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장에서 웬남공산당 중앙연예 대외부 부부장과 웬남주재 우리나라 림시대리 대사가 맞이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중국 방문을 마치고 25일 송도를 출발했습니다. 대표단은 방문기간 중국공산당 역사전람관, 조례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베이징과 사천성의 여러 곳을 참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으로 웬남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연예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연예 국제부장인 김성남 동지와 웬남공산당 중앙연예 비서국 비서이며 당중앙연예 대외부장인 려화이중 동지사의 회담이 25일 하노이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성남 동지는 조선노동당의 대미 대족투쟁 노선과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두 당 순회분들의 역사적 합의를 전면적으로 리행하여 친선협적 관계를 가일충 공고발전시킬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뇌호와이 중동기는 웬남과 조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사회주의 리념에 기초한 굳건한 관계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웬남-조선 친선관계를 승화발전시켜 나갈 웬남공산당과 정부, 인민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회담의 수 쌍방은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유대를 확대 강화하며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지지연대하여 쌍무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습니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선노동당 대표단 송원들, 웬남주재 우리나라 림시대리 대사가 상대 측에서 웬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 부부장을 비롯한 당, 대부, 외무성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웬남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마련한 환영위원회에 초대됐습니다.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 탄생 112돌새점에서 수도 평양에서 제33차 사월의 범 진선예술축전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축전에는 수십 개 나라의 이름 있는 예술단, 무용단, 교회단들과 해외 동포 예술단들이 참가합니다. 국제통신으로 보내온 세계 여러 나라 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 녹화 편집물들은 자주시대의 탁월한 개척자, 세계 정치의 고장이시며 희세의 천출 위인이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격리하는 김정은 동지를 칭송하는 진보족 인류의 담없는 경모의 정부와 신뢰심을 아름다운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보이게 됩니다. 축전 조직위원회에서는 각 예술단체들이 공연 녹화 자료들을 심사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편집해서 조선중앙 텔레비전 등으로 방영하며 축전 진행 정령과 심사 결과를 조선예술을 비롯한 인터넷 컴퓨지들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제 33차 사월의 봄 친손예술 축전은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창조하며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뚫혀가는 우리 인민의 자긍심을 배가해주고 세계 여러 나라와의 친손과 단결, 문화적 협조와 결의를 강화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지방공업 발전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 모두 다 떨쳐나 지방의 변화는 새 시대를 안아오자 각지의 수,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종책 관철을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앞으로 일도 소개될 지방공업 공장들이 생사를 덮은 수준에서 총상화할 수 있게 원료기지 저성을 비롯해 수 필요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더위에서는 원료기지 저성을 위한 경쟁을 실속있게 처직하는 한편 해당 지역들의 수 기름작물 재배 면적을 늘리고 정립 원료림을 존망성있게 처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력재고와 과학농사에 힘을 넣으면서 필요한 노력과 용농물자, 농기계들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랑군에서도 오리의 건설들은 지방공업 공장들의 운영을 총상화할 수 있게 원료기지 저성과 기능공 양성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널려져 있던 원료기지들을 경제학 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합리적으로 조절 배치하고 여기에 군국기관 가족 분조들로 영양을 보강한 조건에서 질 좋은 작업비료와 소속회를 집중적으로 생산 반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바다를 다 같이 끼고 있는 유리한 조건에 맞게 기름작물 재배 면적을 누리는 사업이라든가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사업도 전망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수백정부의 순유나무림을 더 개관하게 한 사업을 군적인 사업으로 틀어지고 강하게 내미는 것과 함께 필요한 나무모들도 자체로 생산 보장하고 유모란이나 피마주, 해바라기 비롯한 여러가지 기름작물들을 대대적으로 심기한 사업도 군중적 운동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양성하게 한 기술전습이나 원격교육을 분야별로 조직하고 직종에 맞는 기술인재들을 선발 배치하게 한 사업들도 목적지향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의 교육중시 사상을 받들고 각지에서 교육기관들에 대한 지원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교구역에서는 일꾼들부터가 교육사업을 충시하고 적극도 밀어주면서 교육지원 사업이 실제 운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교육지원 사업을 모든 일꾼들이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을 적극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근본거급, 대형거급중학교를 비롯해서 범복이 단위로 선정된 단위들의 교육정권과 환경을 일신시켜야 한 사업을 구역적인 사업으로 적극 밀어주고 있습니다. 책임일꾼들이 설계, 형성한 작성을 위해서 더시경영설계연구소, 시설계연구소를 비롯한 해당 설계연구소들과 협동을 강화하고 필요한 건설용량과 자재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들을 직접 맡아서 풀어줌으로써 이 사업이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원단체들의 교육지원 교리가 넓아가고 있는 속에 국가계외기원의 신용곤구제작소의 일꾼들과 청업원들도 소송구역, 소산, 서학교의 교육사업에서 골린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한 교수수단과 자재동을 제때에 해결해주기 위해서 진정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들은 많은 채궐상과 교급의 품들을 성입고 제작해서 보내줌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편리한 학습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줬습니다. 자강도 예수 실험기구 및 교편물 창음품 전시회를 우위있게 진행했습니다. 전시회에는 학생들의 실험실수, 실천실기 교육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230여 종의 3천여 종의 실험기구와 교편물, 창안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더해서는 우리의 교육이 손진국 수준으로 따라서게 만드는 데서 2024년이 더 큰 변혁의 해가 되게 할 때에 대한 당정연의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가업을 높이받고 보통 교육 단계에서 실험실수 교육, 실천실기 교육의 비중과 그 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는데 중심을 두고 이번 전시회를 저지하였습니다. 지난 시기에도 교편물 전세를 저지하였는데 보통 교육 부분에만 국한되어 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세는 국한례를 완전히 깨뜨리고 도안의 모든 공장기업소, 대학 일꾼들로부터 교원, 연구사, 학생들에게까지 보통 교육 부분에 실제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교편물과 창안품들을 전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급중학교 2학년 물리학 과목에서 취급하는 전기회로의 기초원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험장치를 제작해서 출품했습니다. 이 실험장치는 학생들이 전기후름과정을 자기가 직접 조작해보면서 여러가지 전기회로의 원리를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앞선 단위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적극 교환 공유하는 것과 함께 교육 부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커져시키는 데서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의 대량산령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4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이 지상과 공중에서 맹공격을 가했으며 그로에서 하루 동안에 만도 84명이 살해되고 10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개최된 이래 이곳에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3만 2천 2백여 명 부상자 수는 7만 4천 5백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국 루이지아나주의 뉴 올리언즈시에서 22일 총기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백주의 네고리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두 명이 죽고 두 명이 보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 속에서 총기류 범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민주권고에서 무장 분쟁이 지속되는 속에 기아위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22일 세계식량계획이 밝힌 예고라면 현재 이 나라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한 약 2,340만 명이 기아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북기부주의의 거마시 주변에서만 더 분쟁을 피해온 주민들이 수만 개의 림시코초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졸실이 필요한 것은 식량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양모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새 기술을 도입해서 제작한 양모용 탕크입니다. 합성수지나 기타 중화물 재료를 가지고 만든 달걸모양의 탕크는 견고한 기아학적 구조로에서 외부로부터 압력을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양모용 탕크는 통풍체계와 함께 입수구와 배수구에서 물고기들이 빠져나가거나 맹어들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이중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물고기를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새로 제작된 벌레잡이용 전동입니다. 높이가 약 30cm, 너비가 약 18cm인 이 전등은 80평방m에 달하는 면적의 자외선 빛을 내보내서 먹이와 파리를 비롯한 해로운 벌레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음이 없고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이 전등은 사용기간이 오래고 실내 장식 효과도 있는 것을 위해서 매우 실용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 목장들에 더입되고 있는 세형의 모기 공급 체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기 공급 체계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집짐승들의 생력 조건에 맞게 모기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모기 공급 시 필요한 모든 작업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판용 컴퓨터나 지능용 선전화기를 이용해서 이미의 곳에서도 모기 공급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화한 나라의 의학자들이 가제미의 유익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가제미는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산, 세린과 같은 아미노산들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로하가정을 늦추며 뇌활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가제미는 피 속의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심장 근육과 혈관의 기능을 개선하며 혈전 형성 위험성을 훨씬 낮춘다고 합니다. 또한 시력을 개선하고 신경계통의 기능을 정상화하며 우울증 발생 위험성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가제미가 인체의 면역계통을 강화하는 물질들을 많이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감기와 돌림감기 뒤의 계절에 가제미를 정상적으로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약해지는 거기압의 용량으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고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개었다가 흐려서 백두산지구에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북도와 남포시의 일부 지역 대동과 개성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안개가 꼈고 령촌에서는 오후 한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열은 16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열은 3도로서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소위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사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발생한 황사가 남동쪽으로 이동해서 내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모레까지 우리나라 전반적 지역에 용량을 줄 것으로 예긴됩니다. 그리고 소위안의 일부 지역에선 흙비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외활동 시 마스크와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늙은이와 어린이들은 될수록 밖에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용량으로 함경남북도와 강원도, 라손시, 량강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삼지원을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린 후 계획했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평안남도 북부지역에서 5 내지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입니다. 량강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륭하 7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촌 지방으로서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개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계획했습니다. 충진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계획했습니다. 사리원시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계획했습니다. 해조시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아침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밤에 계획했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과 함경남도 강원도의 몬바다에서 주의 경고입니다. 내일 저선동에서는 남풍이 불겠는데 함경북도 해상에서 오전부터 강하게 불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몬바다에서만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몬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고 흐리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함경북도 해상과 함경남도 강원도의 몬바다에서 샌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연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저선 소위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내린 후 춘착해 있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소풍이 불겠는데 저선동에서 저선 소위보다 비교적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여견들은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9일이 북부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북부 내륙과 소위안의 여러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31일과 31일에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력해 있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1평균기율은 평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이 기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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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